왔다! 왔습니다이! 우와! 이야! 좋다! 우와! 나갔다! 나갔습니다이! 우와! 좋다! 우룩해! 왕성했습니다이! 우룩매온다! 와! 낯길은 보이소! 이야! 다 싱싱하다! 수족관이 났다만! 여보세요? 뭐하십니까? 잤지? 빨리 일어나십시오! 시간이 오래됐는데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나나? 네네! 그래 씻고 나갈게! 빨리 신청하시지요! 예! 우와! 늦었붓네! 완전 푹 잤습니다! 우와! 우와! 아이고! 씻고 빨리 준비해가 나가시다! 늦었붓네! 경치 좋습니다! 자! 준비해가 가시다! 수고하십니다! 오! 수고하십니다! 수고하십니다! 아.. 되네 지금 책북에 3위지? 네.. 와.. 자, 치즈를 좀 사갈 수 있어요 하나.. 이거.. 다섯 개 그 다음에 25 사갈 수 있어요 25 셋 다섯 개 다섯 개 5 금밀 금밀 두 개만 거리 2개 그 다음에 집사도 안 피고 감수능도 없는 거고 감 2분 감 2분 한 가지 가겠습니다 네네 다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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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하면 바로 배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면 돼요 지금 단추차장입니다 널찍하게 좋습니다 저 앞에는 옥영어 가게 날씨 좋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어머니 소 한 마리 잡으셔서 푹 구웠습니다 와 요거 먹고 바랍니다 와 집에서 구운 곰탕 와 아 아 소금 좋은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음 야 양이 묻혀 위에 양이 간이 맞나? 예 간이 딱 맞습니다 흐허헤헤헤헤 그거랑 많이 먹네 아 묵고자 묵고자 아 예 네 응 와 쌀도 밥도 와.. 연기가 잘하네 야 이거 먹고? 아직? 네 야 그럼 좀 있으면 온다 이거 네 시간 좋네 아직 와.. 진짜 역시 집에서 구한 이 곰이 와.. 끝장나네 와.. 맛있네 고기가 7일간 사이 와.. 와.. 더 맛있다 아 어머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.. 와.. 이제 낚시하러 가시다 와..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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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3일차 와.. 3일째 이제 오른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.. 어저께 구도 짜는데 오셨는데 많이 못 잡으셨어요 예.. 이 물이 좌측이나 자측이나 우측으로 갈 때 입질이 들어옵니다 물이 서니까 입질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예.. 그리고 밑밥을 꾸준하게 이어주시고 집어제.. 집어제의 크릴이나 공멸 예.. 제가 낚시하기 전에 딱 내놨습니다 공멸 여셔가지고 한.. 30분이나 좀 지나면은 직거래기 싹 다 빠지고 깨끗하게 남아있습니다 예.. 그런거는 미끼로 사용하시면 되예 미끼는 공멸 크릴 지렁이 요 3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3개를 써본 결과 공멸이 조금 시알이 선별이 됩니다 예.. 좋습니다 예.. 자 오늘 채비는 3단 빙글빙글 반은 13호짜리 카고망 20호 예..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. 우리 용왕님한테 용왕님 오늘 3일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 한번 맞춰주시시 시원한 물 한잔에 있어 흐흐흐 간이 맞나 맞나 해봅시다 자.. 자.. 공멸이 좀 녹았나 어찌 됐노 아.. 채비 하기 전에 여기 딱 땅아놨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공멸 한 3장 크릴 4장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하루종일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자.. 이렇게 녹은거는 미끼로 사용하시고 예.. 예.. 요거는 자.. 미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열 자.. 통큰.. 통큰.. 통큰에서 파는 이 공멸이 좋습니다 예.. 깨끗해요 예.. 시끌리 다 빠지고 그 다음에는 다 믿고 쓰면 돼요 시알도 좋고 통큰.. 통큰.. 낚시잠.. 지부통.. 예.. 요거는 이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발끈 던지면 됩니다 던지면 제가 알아서 딱 서 있습니다 바닥에서 1m 오늘도 전투낚시입니다 전투낚시 낚실때 낚실때 긴거 두개 짧은거 두개 예.. 이래가지고 우당탕탕탕 하고 빨리 들어가시더 윗밥을 다 여시고 바늘에다가 공면 자.. 바닥에서 1m 바퀴 자.. 보쉬 요거는 바닥 짚고 또 바퀴 눈으로 통과해가지고 배쪽에 딱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고 공면 자.. 보쉬 항상 미끼는 그늘에다가 놔두세요 그늘 놔두고 햇볕 들어오면은 수금 같은 거 덮어놔야 됩니다 아니면 공면 다 마르거든요 최고 싱싱하게 이어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구둣장님분은 한 마리도 못 잡으시고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분은 철수하시고 다른 분이 오가지고 잠시 했는데 여섯 마리인가 잡아갔습니다 예 이야.. 낚싯방법이 잘못된건지 물이 가면은 무조건 물거든요 예 근데 그날 따라 마리수가 많이 나오느냐 그 문제인데 우릉은 있어요 자 입지로 옵니다 입지로 왔어 한번 건드렸습니다 조금 놔둬야 됩니다 공면은 예 잡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놔둬보겠습니다 먹을 때까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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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확실히 먹을 때 예 확실히 먹을 때 템질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자 자 우릉이 왔습니다 물이 조금 까니 오셨습니다 자 자 철수 바로 올랐습니다 낚시 하자마자 20분 만에 물이 살짝 움직였거든요 왼쪽으로 네 시알 좋습니다 시알 좋아 자 딱 왔습니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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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다 자 호호 자 자 어허 시활 좋습니다 으허 시활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올라온다 한마디 이중 자 왔습니다 아이쿠 우와 이야 좋다 우와 들이 찬다 이야 좋아 솜아 좋습니다 이야 좋아 좋아 어허 천지 천지 으 으 좋아 좋아 묵고 와 찬놈이 무릎 있다 우와 후 찬놈이 무릎 있다 이야 터지겠는데 이거 안 터지겠나 이츠 찬놈이 무릎습니다 찬놈이 한 마리 무릎뿐 좋습니다 아이쿠 아따야 손바 좋다 볼락돼 이마 무릎아 이마 뜨거 있어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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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 으아 사 좋다이 으쌰 천천히 오우 시알 좋다 체채 체채 으으으으 으아 이거 시알봐라 좋습니다 시알멋지다 시알봐라 시알봐라 좋습니다 자 물어 봐라 시알봐라 나갔다 나갔습니다 우와 좋다 좋다 힘 좋다 우와 다가가 좋다 으이구샤 좋다 으이구 으이구 자 좋습니다 왔습니다 한마디 안 가져가네 신신한 미끼를 갈아버지 안녕 됐어 됐어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낚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시 반쯤에 양식장에 고기 밥처럼 보니 배를 앞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시간 다 가니까 낚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잡은거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맛있게 썰어 먹으시다 오늘 우렁 4마리 찬동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항상 받아주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퇴근 올라가자 시야를 조금만은 자 오늘 잡은 겁니다 우렁 4마리 찬동 한 마리 수술관에 이만한 거 갖고 올라가시다 야 다 싱싱하다 수술관에 이만한 거 같고 올라가시다 야 다 싱싱하다 수술관 이만한 거 같고 가면은 우렁 4마리 찬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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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는거 생략하고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두툼하게 맛있을런가 모르겠네 한 잔 맛이지 와 살 두껍다 음 음 맛있다 짠 짠 짠 짠 예 짠 짠 짠 흠 맛있학 아아아 사진만 맛있어 와아아 베어있다 사가지구 크 esperar 으응 맛있다 나는 으응 대가리 안보이소요. 살 보이소요. 엄청납니다. 이 맛을 알기에 참 까리맞다 까리맞아. 우와 좋다 좋아 역시 자 볼떼기살 아 아 딱 비린내 향이 난다 진짜 멋지다. 무시하고 이렇다 해갖고 아 좋다 진짜 살아있다 와 한 그릇 더 추가합니다. 와 딱 맛있다 맛있어. 자 오늘 이거 마지막 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